음악 이재은 교장이 이끄는 페더레이트 통합 한국학교가 지난 9월 스쿨즈 아웃 워싱턴과 워싱턴주 상무부가 함께 주관한 그랜트 프로그램에 지원해 11월에 발표된 그랜트 수상자 중 한 단체로 선정돼 만부를 지원받는 동시에 계속적인 지원도 받게 됐습니다. 또한 워싱턴주 상무부가 모집한 비영리단체 그랜트에 지원해 2만 5천 달러 그랜트 수상자로 선정돼 주정부 그랜트 2회 연속 수상자의 기쁨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페더레이트 한국학교는 주류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자랑스러운 미주한국인 2세, 3세를 잘 교육할 수 있는 한국학교로 양적, 칠적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재은 교장은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은 동포사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표하고 받은 그랜트를 학생 배움의 기회 및 교사 교육 등 학교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재투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페더레이트 통합한국학교는 지난 9월 2020-2021학년도 1학기를 전면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개강하면서 COVID-19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학비를 100불로 조정해 등록을 받았습니다. 유아유치반에서 SA2 코리안 특성화반 및 성인반에 이르기까지 15개 반 190여 명의 학생들은 1학기 13주차 수업을 마친 후 현재 3주간의 겨울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새해 2월부터 시작할 새학기는 1월 초 재학생 재등록이 있습니다. 현지의 학교는 같은 비전을 품고 학교를 함께 세워나갈 약간명의 교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admin at ksfederalway.org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혹은 박영민 이사장 또는 이재은 교장에게 문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